제가 생각하는 수익률이란 고통의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고 오랫동안 이 종목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고 관심을 갖고 공부했고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면서 얼마나 인내를 했는지의 모든 고통의 값은 바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아왔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매도 안지 않고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쁨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분들이 바로 고통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쁜 수익률, 최고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많이 불안하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절대 절대 현금 갖고 계시고요. 멘탈, 긍정적인 멘탈 갖고 계시고요. 절대 팔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떨어질 때마다 매수 설정가에 나만의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절대 팔지 않는 긍정적인 미국 주식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 말뚝바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율 이유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